창세기 19장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대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대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지즘이 여호와 대큼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대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대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 없어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고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동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동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침이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치마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치마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치마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치마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치마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인퇴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여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배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카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의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꼬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닥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더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루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메라uciones 아르밉 thatís